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들어오셨죠? 날씨가 추운데 오늘 제가 좋아하는 팝송 미카의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으로 첫 스타트를 하였고요. 오늘 영어 부분인데요. 영어에서 특히 IH죠. 특히 IH라고 하면 브리티쉬 스타일의 영어인데요. 영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응용을 하는 것이죠. 응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전 IH, 감각을 키울 수 있을지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펀한 클라스가 될 거니까요. 절대 뻔하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씩 천천히 따라오시면요. 아주 재미있게 강의를 듣고요. 강의가 근데 약간 게임 같은 느낌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쫓아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다 준비되셨죠? 제가 처음이라 좀 믿을 거예요. Are you ready? 네. 네, 준비됐죠? 네.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준비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릭스 IH를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현장 강의 학생도 있고 아니면 IH가 처음인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 릭스 IH는 보통 우리 IH에서도 특히 최신 경영을 절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신촌파고다 IH 전문강사 위킴이고요. 신촌파고다에서 근무를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아마 지방에 계시거나 서울 근처에 있으시면 아마 누구든지 다 쉽게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저랑 같이 이 IH 영어, 특히 IH는 VTC 스타일의 영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영방국가의 영어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영방국가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디어디 나라를 의미할까요? 많이 있는데요. 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빨리빨리. 자, 영영방국가가 어디어디 나라였죠? 일단 기본적으로 IH에서는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 호즈 뉴질랜드 등등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캐나다 쪽도요. 영영방국가 스타일의 영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지방에서는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저격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제로 유튜브라나요? 아니면 블로그에서 영영방국가의 스타일의 영어와 아메리칸 스타일의 영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IH로 어떤 식으로 응용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응용법을 오늘 제대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Table of contents, 즉 목차죠. 오늘 총 네 가지를 저랑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총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영어들의 쓰임새가 있는데요. 이 단어마다 쓰임새가 달라요. 첫 번째는 저랑 같이 vocabulary를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spelling, 특히 어떠한 철자죠. 세 번째는 pronunciation, 즉 발음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 1, 2, 3 세 개를 다하고 나서 이제 퀴즈를 저랑 같이 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퀴즈를 마치신 분은 제가 만나면 상품을 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상품은 이제 아직 시크릿이거든요. 저랑 같이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 사이점을 첫 번째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로 달려간다는 분이 있네요. 바로 오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저랑 같이 vocab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vocab. vocabulary라는 것은요. 영어의 사용에 관련된 어휘입니다. 그래서 상품은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너무 상품에,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네, 일단 배움이 먼저니까요. 상품을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ocab. vocabulary는 자, 어휘죠. 그래서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인데요. 제일 첫 번째, 되게 많아요. 근데 이 IH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리스닝 단어들이 있습니다. 리스닝 단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동차 안에 있는 엔진을 보기 위해서요. 뚜껑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메리칸 스타일에서는 hood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브리티쉬 스타일은요. bonnish라고 보통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IH에서 리스닝에서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차 뚜껑이라고 하면 bonnish라고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단어들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IH에서 영염방국과.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홀리데이 간다고 하면요. 잘 보세요. I go on holiday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아메리칸 스타일은 I go on vacation이라고 보통 더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IH에서 리스닝에서는요. 베케이션보다 홀리데이라는 철자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이해 됐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즉 핸드폰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을 보통 우리가 영어 스타일로는요. 핸드폰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바일폰 혹은 셀폰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근데 영염방 스타일은요. 모바일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스타일은 셀폰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 어감 차이나 아니면 이런 스펠링의 차이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영국 영어를 쓰는지 아니면 셀폰을 쓰는지 라고 알 수가 있네요. 어? 그러면 모바일 될 수 있습니다. 굿. 얄리얄리, 얄라셩셩 아주 좋은 반응이었어요. My mobile 좋습니다. 자, 좋아요. 정답.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기름. 기름 넣어야 되거든요. 기름. 기름 넣었을 때 기름을 넣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보통 미국 영화에서 뭐라고 많이 얘기할까요? 필링, 패초, 혹은 필링, 게스. 게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주유소라고 하면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 게스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영염방 국가, 즉 영국이나 호주, 혹은 뉴질랜드에서는요. 예, 패초 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동차 토픽이 나오면요. 예, 보통 나오는 문자들이 다 패초일이에요. 보통 게스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아예 관련된 표현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초 스테이션. 그래서 기름을 채우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기름 채워야 돼. I fill up my car with petrol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fill up이라는 뜻은 뭔가를 채우다. with a petrol. 그래서 패초일과 함께 채워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총 4개입니다. 4개 조금 이따 퀴즈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입력해놓으시고요.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는 스펠링이었습니다. 스펠링. 자,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점. 스펠링이 있는데요. 스펠링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묘사해보도록 하죠. 스펠링 뭐가 많이 차이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면 스펠링의 여러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스타일은 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브리티쉬 스타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둘 다 컬러는 맞지만 이렇게 네, L-O-U-R 뭐가 추가됩니까? U가 추가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It's an honor. 즉, 되게 만나는데 네, 아주 영광이래요. It's an honor to meet you. 그래서 영광이라는 표현, 언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어라는 뜻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밑에 보면 레이버도 마찬가지네요. 노동, 혹은 노동을 의미하는 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에 참여해야 되는 그 노동력의 노동을 의미를 하죠. 마지막, 여기는요. 단어가 하나 틀렸는데요. 잘 보세요. Recognize. 저기 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G를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Recognize. 그래서 여기서는 S위와 Z위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깨닫다라는 표현 있죠? 깨닫다. 깨닫다라는 표현을 아시는 분은 한번 타자를 쳐보세요. 깨닫다. 나는 깨달았다. 빨리 반응을 좀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나요? 반응이 하나도 없죠? 오, 그렇지. 얄리얄라셩셩, 그 다음에 액션감. 자, 그쵸. 그래서 Realize냐. Realize냐 차이인데요. 마찬가지로 영국 스타일은 S, E를 따라가고 있고요. 미국 스타일은 Z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IS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라이팅을 영국식 혹은 미국식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스펠링.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국식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국식을 쓰셔도 좋아요. 근데 미국식과 영국식을 혼동해서 쓰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문맥을 볼 때도 깨져 있는 느낌이 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이야, 영국이야. 이런 느낌이 드니까 쓰고 싶으면 한쪽으로 쭉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 이런 스펠링 이슈는요. 큰 matter, 즉 문제점은 될 수가 없다. 였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주 훌륭합니다. 조금 이제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방영이 있어요. 제 아프리카 또 스피킹 타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리스닝과. 그때 또 여러 가지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프로너세이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너세이션. 프로너세이션은 보통 뭘 의미할까요? 자, 한번 한글로 써볼까요? 뭡니까? 프로너세이션. 프로너세이션. 한글로 치면 뭐죠? 그렇죠. 발음이죠. 얄리얄라 쇽쇽 님이 아주 반응이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액션감 님. 다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 발음을 볼까? 오, 인토네이션 액센트. 굿.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지, 그렇지. 반응이 뜨겁네요, 여러분. 진짜. 자, 그러면은 발음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발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 리스닝 들으실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있어요. A라는 발음인데요. 이게 자음과 함께 붙으면요. pass라고 보통 많이 하셨죠. pass me the ball. 근데, A가 더 붙어서 붙게 되면 pass me the ball. 그래서 A가 약간의 아 발음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pass나 혹은 뭐라고 합니까? animal, 그렇죠? 그리고 밑에 한번 보세요. animal and plants. 제일 쉬운 단어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가 되게 빨리 들렸을 때 제일 간과하기 쉬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pass, animal, plant.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마지막, 여기 보세요. 그렇지. pass, animal. 너무 좋은데 지금 반응이 최고네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better라고 읽는 게 좋을까요? better라고 읽는 게 좋을까요? 자, 소통. 오, 뭐하러. 응용. 오, 좋습니다. 응용을 하시네. make application을 하시네요. 그렇죠? 와타. 오, 좋은데? 오, 좋아. 좋아, 좋아. better, 후자, 좋아요. 그래서 어떤 걸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채점관은 물어볼 때 보통 채점관은 다 영국인이나 호주인으로 구성되거나 혹은 뉴질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pass 혹은 animal 혹은 plant로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자,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 better라고 대답하는 채점관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bottle. 그래서 T 발음이면 보통 리을 발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etter가 아니라 better로 발음이 되고요. bottle도, 예, 보를이 아니라 보틀로 발음이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못 쓰게 되면요. 아예 스 리스닝을 들어도 자꾸 귀에서 맴돌지 않고 쭉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pass, animal, plants, better, bottle 등등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너무 쉽지 않나요? 나는 쉽다, 손. 아, T 발음을 안 한다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진행을 하고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 부분 제가 체크해놓고 다음 시간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이제 약간의 고득점 단어인데요. 자, 제가 맨날 강조하는 단어예요. 이 딕테이션을 잘 하실 때 쓸 때 볼 수 있는 단어들인데, 이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통적인 아메리칸 스타일의 사람들, 거의 100%입니다. 자, 이 광고라는 단어죠. 광고 나는 안다, 손. 광고. 그렇죠? 광고. 어떻게 읽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로라도 한번 써보세요. 여기. 5초 드릴게요. 기회를. 한글로 한번 써보세요. 오, 어디 베르티스만 했어. 오, 좋네. 또. 어, 그냥 영어로 쓰셨네요. 음,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자. 어, 애드벌 다이저. 오, 좋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어, 광고가 있나요? 어, 광고 맞죠. 네, 자, 같이 읽어보죠. 미국식은요. 자, 따라해보세요. Advertisements. 자, 보면요. 어디에 강세가 있느냐? Advertisements. 즉, T. 자, 강세는 아니고. T.I.S.E. 즉, Ties. 즉, Advertisements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Advertisements를 100번 듣고 1000번 들어도 자, 만약에 영국식 스타일로 영국인이 리스닝해서 얘기를 한다. 그럼 뭘로 됩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네, Ties가 아니라 Ties로 들리고요. 네, 스트레스가 좀 더 적어요. 그리고 Advertisements. 그리고 Advertisements. 즉, Advertisements. 즉, Advertisements. 자, 한글로 굳이 쓰자면 Advertisements. 자, 그래서 Advertisements가 아니라 뭐라고요? Advertisements라고 발음이 된다. 참 신기하죠? 자, 그럼 얘는 여기까지 됐고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난 이 단어를 안다. 한번 여기다 적어주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무슨 단어죠? 무슨 단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그렇지. 좋습니다. 네, 얄리얄라청청. 혁신적인 좋네요. 자, 스티브 잡스 있죠? 스티브 잡스.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되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노베이티브 혹은요,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이노베이티브 크리에이션스. 무슨 뜻이에요? 혁신적인 어떤 창조물 혹은 창작물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특히 이런 토픽은 예체능 토픽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죠. I am innovative. 근데, 자, 발음을 한번 읽어보죠. 여기서 보면 미국식은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노베이티브 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노베이티브. 근데요, 영국식은 어떻게 읽습니까? 네, 따라 한번 읽어보죠. 이노베이티브 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 가 아니라요, 버 로 들리게 되는 거죠.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베이가 아니라 뭐다? 네, 버 로 되면서요, 유발. 그래서, 이노베이티브가 아니라 이노베이티브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오, 그렇지. 액션감. 아주 판타스틱합니다. 네, 아주 좋아요. 느낌 좋네요. 다, 한번 한글로 써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쓰고요. 바로 이제 크리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노베이티브, 좋습니다. 그래요. 이노베이티브, 좋습니다. 이노베이티브. 상품 퀴즈 있어요. 퀴즈 있습니다. 퀴즈 있는데요. 실제로 파고다에 오셔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요즘에 나들이 철이잖아요. 그래서, 돗자리, 돗자리, 돗자리 하나 드리고요. 제가 맛있는 커피, 커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커피는, 저기로 드리겠습니다. 별, 별로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세요. 액션감님 오세요. 자, 맞추시고요. 바로. 한분 한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오케이, 예형 98 좋아. 그런 리액션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저기 연필하고 옆에 펜 있습니까? 준비해 주세요. 없으신 분은 핸드폰, 뭐, 자판이라도 하시면 되요. 핸드폰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연필하고 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준비를 해주세요. 1분 뒤에 바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재밌겠죠? 뻔합니다. 있어요? 오케이. 그레이. 여러분들, 파고다 이, 어, 스트리오, 여기 부분을 즐겨찾게 해주시고요. 어, 위킴은 항상 매주 수요일, 7시에, 어,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스타, 친구 추천하실 분들은, 위킴 아이엇스 등등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아마 정보가 다 써있을 겁니다. 그쵸? great.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퀴즈를 해보죠. 진짜 설레겠지? 그렇지. 너무 좋네요. 애완 홍보, 그렇지. 저 만나고 싶으신 분은 신촌 오시면 됩니다. 자, 자,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대기하시고요. 자, get feeling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써있나요? 제가 좀 더 크게 키워드리도록 할게요. 좀 더 크게, 서툴즈죠? 자, 얼굴이 좀 나가죠?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먼저 문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처음에, 예, 리스닝 문제인데요. 실전 리스닝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헬로가 나오고, 웨이스베이 호텔. Can I help you?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명사 형태나, 형용사 형태나, 단어가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얼굴 너무 가리면, 얼굴 다시,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 안 된다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Oh, Good morning. 그 다음에, I'm ringing the bell. 전화했나봐요. 그럼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5초 뒤에 틀어드릴 테니까, 5초 뒤에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답 맞으신 분들은, 전태의 얘기를 해주세요. 자, 틀어드립니다. 재밌네요. 어, 펀펀하네. 자, 준비하시고요. 이제 틀어드릴게요. Hello, 웨스테이 호텔. Can I help you? Oh, Good morning. I'm bringing about your advertisement in the evening gazette. I'm bringing about your advertisement 다시 한번. Oh, Hello, 웨스테이 호텔. Can I help you? Oh, Good morning. I'm bringing about your advertisement in the evening gazette. Oh, 좋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네네. 오, 좋아. 지금 1등이 누구죠? 네. 어, 여기 카페를, 여기 보니까, 저거네요. 지금, 이 분, 아이디가, D.I.E.M. 그쵸? 그래서, 그 분께, 제가 저기를 드리도록 하구요. 오세요. 제가, 뒷자리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괜찮아요. 퀴즈 하나 더 있어요. 제가 퀴즈 하나 더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답은요. 네, 이 답이었습니다. Advertisements. 근데, 여러분들이 Advertisements라고 예상했으면, 못 들었을 단어, 즉, Advertisements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번더 들어보죠. 자, 들으셨죠? 음, Advertisements. 즉, 여기선 Advertisements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네, Good morning, I'm ringing about your, 뭐라고 얘기했죠? 네, Advertisements라고 얘기를 했죠. 네, 다들, British 스타일의 영어를 구사하는데, 아주 탁월하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 정도면, 이런 강의에서 상당히 재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렇지, 진짜 멘붕이죠, 반드시, 어, keep in mind,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너무 재밌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온몸을 표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대기하시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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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f the more, 그 다음에, uses was to use it in windows. as, a bunch of them, they had just been holes in walls. 즉, 뭔가 구멍이 있나 봐요. 어디에? 월스, 즉, 벽에. 그래서, it must been very, 네, drafty. 라고 나오네요. drafty,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지문이 안 보여요? 지금, 크게 할게요. 자, 보이세요? 지문 보이시나요? 배움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쵸? one of the more, something uses was to use it in windows. 다음에, until then, they had just been holes in walls. one of the more innovative uses was to use it in windows. as, up until then, they had just been holes in walls. 다시 한 번 더. one of the more innovative uses was to use it in windows. as, up until then, they had just been holes in walls. 오케이. 자, 자, 다 됐나요? 자, 이미, 답을 아시는, 지금 하신 분은 안 돼요. 너무 답을 빨리 썼어요. 이노보티브, 설마 이거 안 되고요. 와우817님, 와우817팀. 오케이. 와우817팀 오세요, 신촌파보다. 아시겠죠? 너무 빨리 썼어. 그냥, 듣자마자 썼으면 되는데, 와우817, 와우817 맞네? 똑같이 썼네요. 와우817님에게 드려야 되겠네요. 와우817님에게 드리겠고요. 신촌파보다도 보세요. 아시겠죠? 오시면 저한테 아이디 인증해가지고, 오면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답이, 이노보티브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이노보티브가 아니라요. 영국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노보티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개시하신 분들, 오세요 저한테. 제가 검증하고 드리는 거는, 제가 절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노보티브 한 번, 한 것들을,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이노보티브와, 이노보티브의 차이점. 그 부분들이, 여기에, IX 부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 끝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노리세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 노리시고, 두 개의 문제가, 퀴즈였는데요. 하나는, 웨스트 베이 호텔에서, 네, 어버티스먼트였고요. 두 번째는, 이노보티브 유지였는데요. 이 첫 번째 문제는, 섹션 1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섹션 4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섹션 1에서 나온 단어는, 되게 쉬운데도요. 못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노보티브와, 어버티스먼트, 반드시, 외워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첫 수업이기 때문에, 간단한 형태로, 그냥 게임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게임 형태가, 이제 계속 진행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인포메이션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 신촌파고다로, 이제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예, 저는, 파고다, 인터넷, 인터넷 강의도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IS를 준비하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이죠? 그쵸? 맞나요?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좀 끊기는 분들이 있나봐요. 저한테, 뭐 개인톡으로 좀 끊긴다, 그러신 분들이 있나본데,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IS가 힘드시고, 재미가 없을 때, 저한테 간접 노출되셔가지고, 한두 단어라도 배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재미있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거 말고, 선물이요? 선물은, 신촌파고다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커피랑, 오토자리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7시에서, 지금 7시, 반까지, IELTS 부분에 대한, 수업이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보면, 인스타와,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등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RickIS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RickHim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뇨, 줄 수 있어요. 오세요. 충분히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 약속 무조건 시킵니다. 저 무조건 시켜요. 웃으면 돼요. 재밌죠? 네, 고맙습니다. 순삭! 아, 이게 1시간짜리 강의로 만들어야겠네요.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너무 아마 지루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RickSix의, 그, IELTS 영상이었고요. 다들 어떻게 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 재밌게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RickSix의, 네, RickSix의, RickSix의, 아프리카 영상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도록 하고요. 네, 신촌파고닭, IELTS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뵈면 좋겠습니다. 네, 꿀잼, 허니잼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네, 홍홍홍, 좋아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있을 테니까요. 유튜브 비디오,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아주,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항상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송 종료를 하고요.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이노바티브와, 아버티스먼스,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잘 계세요. 네, 신촌파고닭, IS 전문강사, 위 김이었습니다. 아예, 수고하셨어요. Bye. 네, 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어서, 네.